고려대학교와 상무 여기는 다시 인천 감독 크라이만 성공시키게 된다면 고려대학교와 따라 복지 못할 정도로 펀스찬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그럼 바로 드디어 선수들이 개인 기강이나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악날들이 너무 앗돈다는 점들을 많이 벌 수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사고 쓸 수도 있니 대학을 졸업하고 드라이저에 있는 요즘 카메라가 4대가 찍고 있습니다 그 봉이 그 사람 품에 있을 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그때는 그를 이렇게 2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